안녕하세요 미국 출시로운 대학의 미이준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날짜가 굉장히 재미있는 날입니다. 2022년인데요. 날짜도 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날짜 안에 2자만 6번이 들어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컴비네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날짜에 걸맞는 흥미로운 컨텐츠를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요. 제가 기침이 좀 심해졌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몸살기는 없고요. 열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자꾸만 기침이 나와서 기침을 멈출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지금 방송할 때 조금 목소리를 낮추어서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편집하시는 분이 목소리를 좀 키워서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날짜 2022년 2월 22일 날 보내드리는 미국 주시구로운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중에 더 모틀리프리라는 웹사이트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거든요. 대표적인 미국 주식 전문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시킹알파라든지 아니면 야후 파이낸스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시킹알파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수치적인 분석을 위한 그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잖아요. 물론 이제 주식 그리고 경제 상황 그리고 주식 시장에 관련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발견이 되지만요. 각 종목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이 직접 각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툴이 시킹알파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 등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더 모틀리플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분석 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주식이 지금 가장 좋아 보이니까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라.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페셔널한 리딩방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추천 주식을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대표적인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된 이런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지금 그 모틀리플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993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무려 한 28년 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창립자는요. 두 형제가 만들었는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턴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빗입니다. 라스 네임은 가드너.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가드너 형제가 1993년 한 28년 전에 두 형제가 힘을 합쳐서 창립한 기업인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주식 웹사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두 분이 창립자거든요. 톰 가드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어 파운더니까 공동 창립자라고 써 있고 현재 이분이 이제 CEO를 맡아서 회사를 경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어 체어맨 공동 회장님도 맡고 계시죠. 반면에 이제 데이빗 가드너가 형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분은 코어 파운더 공동 창립자이자 현재 공동 체어맨 회장님을 맡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 두 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틀리플에 가서서 이제 서비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말 많거든요. 현재 가장 저렴한 서비스부터 가장 비싼 서비스의 순으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가장 저렴한 서비스는 지금 150달러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리타이어먼트 가이던스니까 은퇴자들한테 적합한 종목을 추천해 주겠죠. 자 두 번째로 200달러짜리 그러니까 한 23만원에서 24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스톡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계속해서 서비스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좀 많은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요. 한 1년에 2천 달러 정도를 납부하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2천 달러를 내면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탕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종목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섹터별로 좋아 보이는 주식을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주식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 2천 달러를 내셔야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이오텍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 밑으로 넥스트 제네레이션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5G 슈퍼사이클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들을 2천 달러를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마리아나도 2천 달러. 증강현실 관련 종목이겠죠. 다음은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퓨처 오브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게임 관련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에 관련된 주식들이 등장을 하겠죠. 2천 달러 마찬가지고요. 핀테크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라는 것은 미국 이외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서비스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10배 성장할 종목을 집어서 알려주는 이러한 서비스도 가능한 것 같고요. 사스 컴페니 그리고 라이징 스타는 신생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포트폴리오 하나가 보이는데 오너시 포트폴리오입니다. 물론 2천 달러를 내셔야 이제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인데 여기는 파운더죠. 공동 창립자인 톰 가드너의 그 포트폴리오를 직접 보실 수가 있고 이분이 이제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면 역시 이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3천 달러, 4천 달러, 5천 달러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풀 액세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패스가 필요한데 이 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려 1년에 가입비만 1만 4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모든 서비스에 다 액세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하죠. 과연 모틀리플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있는지는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문제는 너무나 가격, 비용이 높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회원에 가입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 모틀리플의 경영진이 가장 높은 분들 있잖아요. 아까 창립자들, 이 창립자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흥미가 좀 땡기시려나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 톰 가트너 그리고 데이빗 가트너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직접 그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공동 창립자들이 투자를 직접 하고 있다는 그 의미는 이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이분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가장 좋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빙성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종목 추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과연 톰 가드너 그리고 데이빗 가드너가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주식이 들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스크린 화면은요. 또 모터리플 안에 있는 톰 가드너, CEO죠. 이 CEO의 프로파일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보즈.fol.com 프로파일, 그 다음에 톰 가드너 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 톰 가드너의 프로파일 페이지에 들어온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톰 가드너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100%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법적으로 꼭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의 투자 성향은 롱텀 바이트 홀드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만약에 이 종목의 변화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지 않던 종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매도하게 되면요. 이 리스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이분이 투자하고 있는 현재 종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분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의 티커 네임을요. 시킹알파로도 하나하나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톰 가드너, 모틀리플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를 맡고 계신 분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시킹알파 안에 만들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알파벳 순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ALGN이라는 것은 얼라인 테크놀로지고요. 그 밑에 ANET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입니다. 세번째는 APPN, 아피안 코퍼레이션이고요. CFLT는 콤플런트라는 종목입니다. CMG는 치폴레고요. 그 다음에 CRM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셀즈포스죠. 자 그 밑에 CRSP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고요. CRWD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즈입니다. DCBO, 도세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오션 홀딩즈, 애시드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FVRR은 파이버 인터내셜입니다. 자 SUV, 애쓰드 보이입니다. 허브스폿이고요. 그 밑에 INMD, 인모드, 그 다음에 IRBT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로봇 코퍼레이션, 그리고 ISRG는 우리가 잘 아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고요. JD.com, KNSL은 킨셀 캐피탈 그룹입니다. 레몬에이드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로비보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에듀케이션, MA는 마스터카드죠. 그리고 MDB는 몽고 DB고요. MKL은 마켈 코퍼레이션, 넷플릭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NTB는요. The Bank of NT, Butterfield and Sun Limited이고요. MVTA는 Invite, 그 밑에 옥타드 보입니다. PAYC는 페이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핀투레스트, PJT는요. PJT 파트너즈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RETA는 리에타 파이마스티컬즈, 그리고 SFIX는 스티치 픽스고요. 쇼피파이도 보입니다. 그리고 SIVB는 SVB 파이낸셜 그룹, 스노우 보입니다. 스노우 플레이크, SQ는 블록의 티커네임이죠. T, C, X는 투코우 INC, 그 다음에 팀이 보입니다. 팀은요. 아틀란시안 코퍼레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테슬라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T, T, D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 트윌리오도 보입니다. T, X, G는 텐엑스 제노믹스, 그리고 업스타트가 나와 있습니다. 업스타트 홀딩즈죠. 다음은 VH입니다. Merriot Vacation Worldwide Corporation이고요. WD는 워커 앤 던놉. Wix.com, 마지막으로 진로우 그룹. 진로우는 이제 티커네임이 두 개인데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G스케일러.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톰 가드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데이빗 가드너, 또 다른 공동 창립자이자, 이분이 형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동체허맨 회장님인 데이빗 가드너의 프로파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분 프로파일 안에 가셔서 살펴보시면 투자 성향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투자하고 계신 모든 종목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이빗 가드너가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분의 투자 타입, 성향을 좀 살펴보시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기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이냐면 이노베이션, 혁신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나는 선호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혁신을 하고 있냐면 테크놀로지 쪽에서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 아니면 기업의 문화 쪽에서 이런 쪽의 혁신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미래를 개척하나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죠. 나는 이것들을 룰 브레이킹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세상을 파괴하는 이런 종목들을 룰 브레이커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한 투자의 성향을 이해하셨으면 과연 데이빗 가드너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또 시킹알파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알파벳 순서를 한번 보시죠. 데이빗 가드너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만들었고요. 어떠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파벳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나와 있는 종목은 AAPL 애플이죠. 두 번째는 ALKS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안바입니다. 안바렐라라는 기업이고요. 네 번째는 아마존. ATBI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죠. AX는 악소스 파이낸셜. 그리고 AXON은 악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바이두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부킹홀딩 그리고 CMG는 치폴레. CNI는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컴패니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DDD도 가지고 있습니다. 3D 시스템 코퍼레이션이고요. 디즈니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CL은 이콜랍이라는 기업이고요. 다음에 에디타스 메디슨.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회사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그 다음에 FDX는 페덱스입니다. GME는 게임스톱. 굉장히 재밌네요. 게임스톱에도 투자를 하고 있네요. 다음은 GOOG 그리고 GOOGL. 알파벳의 두 티커를 모두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IPGP인데요. IPG 포토닉스 코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요. JD.com도 겹치는 종목이죠. JOBS는 51job.inc입니다. 로우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PS는 라이브 펄슨. 그 다음에 MASI는 마시모 코퍼레이션. 멜리는 메르카로 드리블에죠. 그리고 MIDD는 The Middle by Cooperation입니다. 모더나이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치그룹.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NTES는 넷 이즈라는 중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NUVA는 누바시브입니다. PI는 인핀지고요. 그리고 PRLB는 포토랩스. 그 다음에 로블록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네요. 로크도 소유하고 있고요. 스터벅스. 그리고 SSYS는 스트라타 CSLTD입니다. SWIR는 시에라 와이어리스고요. 테슬라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TTSH는 타일 쇼폴딩즈. 유니티도 가지고 있고요. UV는 웨이버 코퍼레이션. YNDX는 얀덱스 NV고요. 자, 진로우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ZEN은 젠데스크. 그리고 ZG는 진로우의 다른 티커네임이죠. 따라서 톰 가드너 그리고 데이빗 가드너 둘 다 지금 진로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톰 가드너 그리고 데이빗 가드너 두 몰틀리프를 창립하고 지금도 이제 CEO를 맡아서 회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또한 공동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두 가장 중요한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들의 종목을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모틀리플에 멤버십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뭐 연간 2,000달러, 3,000달러 심하게는 15,000달러까지 가입비를 내고 그들이 추천하는 주식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두 명의 가장 최고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가입비를 내지 않고도 이들이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들의 종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너무나 좋지가 않아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나중에 분석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부 방송에서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주식 전문 웹사이트인 모틀리플의 공동 창립자죠. 톰 가드너 그리고 데이빗 가드너 이 두 형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의 현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공유 드리는 이유는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모틀리플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가격이 대잔하잖아요. 이렇게 몇천 달러, 수만 달러씩 지불하면서 굳이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을 찾아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틀리플의 창립자이자 지금도 CEO를 맡고 있고 공동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두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웹사이트가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한 50여개가 되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에 좀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한 50여개를 보고요.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펀드멘탈이 훌륭한지. 사실 이들이 어느 정도 보유 비중을 가져가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내재의 가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수치적 분석으로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저녁 8시에 방송되는 2부 방송에서는요. 톰 가드너 그리고 데이빗 가드너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직접 우리가 좀 수치적 분석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종목이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하고 종목 발굴을 조금 더 해보는 이러한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이따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